안녕하세요.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이 번호 보통 쓰는 줄 알아 그렇게 말해 주면 다들 이렇게 말해 주지 소음 들어야겠고 문을 안 써주고 그 눈 안 받을게 해 주네 나 폐가 안 되시네? 폐가 안 와? 그것 때문에 또? 통화가 없어? 몰라 뭐 그랬어? 잘했어 지금 여러분이 하자는 게 뭐야 리스트 오브 리털에 데바레스가 아니고 생리 슬프를 생리 슬프를 생리 슬프를 하자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굴뚝이요 생길 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겼어요 일자 굴뚝이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대형 화재가 한번 났었대요 대형 화재를 이제 막기 위해서 대형 화재가 굴뚝이 일치하면 어떻게 돼요? 불이 확 올라가죠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서 굴뚝을 이렇게 꽈놓으면 불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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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렇게 꽈놓으면 애가 들어가서 위에서 내려가는 거 어디에 맞추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꼬잉돼서 몸이 끼겠죠? 예 그래서 죽기도 하고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애가 이게 사장이죠 악덕 사장이고 꼬마 내려갈 새끼야 내가 발출을 묶었잖아요 발출 타고 내려가면서 굴뚝을 청소하는 거죠 굴뚝을 청소할 때 발출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청소하지 않고 내려가면 이렇게 청소할 거 아니야 그럼 먼지를 다 못겠지 이렇게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아요? 이걸 하지 않고 지금 있잖아요 그쵸? 설거지도 안 하잖아요 맞아요? 네 설거지도 안 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뭐랄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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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ёл어 응 응 응 응 응 아 맘에에 4일 아야 먹을거 같은데 아님의 아니 안 왔어요 일 야 으 안나올 때도 어떻게 봐 안녕하세요 아아 야옹에는 그냥 그냥 뭐 양한 해 주시고 어 그래서 그 얘기는 그렇게 괜찮을게 사람을 마셨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은 내용이 일정으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야 예 씨가 2배 보장이 있나요 4 내 엄마가 죽었을 때 난 매워 였다 으 뭐 흔한 다리에 있었어요 갑자기 을 했어요 4 그럼 볼게요 음 해봐야 시작 내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매워 였다 보자 뭐 아 나는 나를 팔았다 아 으 그러니까 요런게 끊어졌지만 실하는 게 의미 단위로 끄는 건 아니거든요 라인 단위로 끊었지 그래서 합성도 그래요 한승이 어려운데 와이 접속사니까 뭐야 여전히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아니면 아직도 이렇게 그러나 하잖아요 아직도 누가 내 혀가 원래 예시 여기 있으면 안되고 뒤에 와야 되는 거에요 여기쯤 와야 되는거죠 근데 라인도 맞추고 맞춰라고 강조도 하려고 앞으로 꺼낸 거야 그래서 나한테 쓴 케어슬리가 나세음에 나타내잖아요 나한테는 우리로 나타낸 거예요 그럼 해서 그런 거죠 내 혀가 언제 안 거의 말할 수도 없을 때 뭐 위기 그 입을 말할 수도 없을 때 요 표현은 결국 뭐죠 영이라는 표현을 상세하게 나타내는 요런 발음도 제대로 못했을 때 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의성어나 의태어로서 애들이 초킹에 나타나는 바라 하는 언어의 소리인 것 같아요 됐어요 음 그리고 이제 이 의미는 또 이제 소리 상징으로 수입 골툭 수입 호가 수입이잖아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 소리가 비슷하죠 맞아요 예 그래서 소리 상징으로 쓴 거에요 청소하다 쓸다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이것도 말할 수 없으니까 나는 여전히 뭐 할 수가 없다 청소할 수 없는 나이 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에요 소리 상징으로 깔아서 그냥 시작 뭐 그래서 너의 굴뚝 내가 이거 목적을 목적이 됐어요 강좌가 볼 거지만 너의 굴뚝을 내가 쓸어 써나 청소했어 그리고 그리고 강좌가 불건가요 아이수이 인슛이 아예 나요 나는 수껀덩이에서 잠을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애들이 자는 데가 자기네들이 그 대량이 있고 그 대량 위에서 보통 누구를 잡거든요 대량은 수껀덩이를 닦는 가방이니까 수술이 덜더라도 어떠겠어요 가방이 수술이 묻어있겠죠 더럽겠죠 그래서 인슛 나이 슬립이라는 표현을 쓴 거에요 수껀덩이에 내가 잠을 잔 거에요 또 뭐죠 그래서 여기서 리드는 소문이한 뜻이에요 작은 돈 다클이가 있어 그리고 개는 뭐 했어요 울렀어요 뭐 했을 때 그의 이 끌어놔 가지고 접속사니까 주호동사 이렇게 생각하고 합시다 누가 그의 머리가 머리 쉐이브드 이렇게 나오는 거에요 깎아졌을 때 이거 아까 배웠죠 이걸 설명을 하는 거에요 그의 머리는 뭐죠 컬 등은 뭐야 컬 곱수로 꼬불하는 거야 꼬불꼬불하는 거야 뭐처럼 양의 등처럼 양이 어때요 다리 양의 뭐 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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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잖아 맞아요 혐오가 있잖아 얘 혐오지 지렁이야 지렁이는 발이 더 많아야 돼 이게 털이 있는데 양털은 곱슬곱슬 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양의 등처럼 곱수곱곱곱곱고불하는 그의 머리가 쉐이브 되어질 때 얘는 울었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얘기죠 스토리를 하셔서 머리를 깎는 거는 꿀쭉 청소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수시 머리를 묻으니까 대머리로 밀어주면 숱이 안 붙잖아요 그래서 불쭉 청소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으니까 애새끼가 울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뭐 했어요 응 닥쳐 이런거죠 결코 마인드에 있는거죠 이건 신경쓰다는 뜻이에요 얘가요 그거 신경쓰지 마 내가 깎아서 신경쓰지 마 너의 머리가 배우니까 곰이네요 벌거벗은 이자 다 밀어버렸으니까 쉐이브 되었으니까 너의 머리가 배워 했을 때 다 밀어버렸을 때 왜냐하면 말이야 또 이어지는 거야 이해가죠 너 알지 뭐가 수컴댕이가 소위를 망치다지 맞아요 뭐를 너의 하얀 머리를 망칠 수가 없다라는 거 알지 어 머리가 왜 하얗죠 백현병님 왜 하얀 머리죠 너의 하얀 머리는 뭐죠 태어날 때부터 그냥 백발 마녀처럼 태어난 거야 그 수컴댕이가 망칠 수 없다는 걸 알잖아 이 하얀 태어는 베어 베어 헤드에요 베어 헤드 다 깎았으니까 머리가 원래 치커멓잖아 여러분 이거 까맣잖아 이걸 다 밀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하얗게 보이잖아요 살이 다 드러나니까 요아는 쉐이브 들에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의 목피가 다 깎아진 거 깎아진 너의 머리를 알통머리죠 알통머리를 망칠 수 없다는 것도 알잖아 그리고 그래서 저는 닥치고 있었죠 맞아요 이거 왜 썼는지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더 베리 명사는 강조하는 거죠 맞아 바로 그날 밤 또 뭐 탐이 어도 슬리핑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관추사처럼 오늘을 마칠려고 했나본데 탐이 뭐하고 있을 때 도와줘요 잠자고 그는 뭐죠 이상한 광경을 가졌다 가졌다 하니까 보았다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건 뭘 나타내는 거죠 꿈을 나타내는 거죠 이제 이렇게 출제할 때 조심할 것들은요 본문 내용을 문제로 패러프레징 해놓고 설명이 잘못된 걸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본문에 밑을 치고 맥락적으로 봤을 때 연결어가 잘못 연결된 것은 이렇게도 나와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또 시작 이상한 광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내용이 되겠지요 그쵸 누구죠 뱃은 이제 강조하려고 쓴 건가 음 조속사인가 한번 볼게요 수천명의 뭐가 청소하는 애들 누구죠 닉도 있고 조도 있고 네들도 있고 잭도 있죠 얘네들이 강조한 거죠 그들 모두가 락트 업 뭐죠 갇혀 있었다 갇혀 있었다 어디에 검은색관에 검은색관은 굴뚝이라고 상징할 수 있겠죠 맞아요 아픈거죠 많이 하셨죠 네 검은관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픈거죠 아픈거죠 그리고 또 여기 바이커는 뭐야 사람이 큰 바이커 시작 오다란 뜻이에요 강조하려고 바이커 이렇게 구사를 앞으로 내고 봉사가 오고 주어가 뒤에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문학계에서 시정보를 있잖아요 박사자면 진짜요? 하하하하하 선생님은 실존하는 인물이에요 알았어요? 선생님이 호상이 아니란 말이야 문학계에 박사까지 하면 한 10년 공부해야 되면 대학 4년에다 작사 3년에다 박사 3년 논문 쓴다고 1년 1년 이런 식으로 하면 7년 7년 7년이 넘는구나 이렇게 달렸어요 등록금이 어떤 거예요 맞아요? 고대에 발전기금을 내렸는데 나는 한 번도 안 냈어요 그냥 내가 10년간 다닌 자체가 이미 발전기금을 엄청 냈거든요 그냥 그래 총 4년 다닌잖아 난 10년 다닌셨으니까 내가 하는 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니? 네 그렇구나 그래서 천사가 왔어요 이런 얘기죠 어떤 천사죠? 밝은 키를 가지 밝은 키를 가지 밝은 키를 플러스 단어했지 맞아요? 얘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골뚝청소 보고 갇혀 있는 거고 이게 관으로 비유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 누가 나온가요? 천사가 나온 거고 베어헤너 이것도 다 나쁜 거죠 베어헤너 이런 거 항상 대적으로 이렇게 항상 봐서 천군 백군 나눠서 문제를 풀면 출체에 맞춰서 딱 이해가 되고 그래서 밝은 열쇠 천사와 관련된 키가 이쪽에 들어가는 단어가 되고 그래서 얘가 왔고요 천사가 남자가 기분 나쁘게 맞아요? 보통 여자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맞고요 그러다가 천사가 여자 해야지 좀 그리고 그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풀어주세요 풀이가 이쪽에 단어가 오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연계하면 문제를 다 풀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초록색 뭐죠? 평원 맞았어요 평원이죠 평원 초록색 평원 아래로 이런 얘기니까 여기가 그린플레이는 이쪽에 왔어야겠네요 맞아요? 아래로 뭐 하면서 뛰면서 웃으면서 그들은 달렸다 원래 이건 틀렸다고 볼 수 있는데 원래는 they learn lea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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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leaping 이렇게 가야되는거에요 무상으로 앞에다 쓰는거죠 뛰면서 웃으면서 그들은 달렸다 여기서도 단어로 보면 learn le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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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쪽 단어로 있죠 플랍 단어로 있죠 여기가 나쁜 점이 풀어야되는거죠 아 그죠? 없어요 아까껀 다 사라졌네요 wash in a river and shine in the sun 아까 그림 그렸던거에서 플랜스페년들이 나오고 있죠 관에서 나와서 평지 평원으로 갔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강으로 갔고 태양이 나오죠 맞아요? 해방의 이미지들이 계속 나연되고 있습니다 그 밑줄 치고 다 나온다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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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서 씻는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게 뭐야 세례요한 알죠 세례의 의미를 갖는거에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거에요 천국에서 살아다있어 이렇게 들어가는거에요 태양이 빛난다 태양은 보통 어느거에요 갓의 비유가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네이키드하고 화이트해요 이게 화이트하고 아까 머리에 화이트는 다른 개념의 단어죠 아까 머리가 화이트하게 된건 안중은 네거티브 화이트였잖아 근데 이제 물에서 씻혔어 태양에서 이제 차강차강 하는거야 그런 상태니까 얼굴 보순을 플러스 단어고 하얗게 된거죠 이게 숯 수껑둥이가 블랙이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화이트는 반대적인 의미로 쓰인거겠죠 그렇죠? 모든 그들의 백은 뒤에 남겨지고 아까 말하면서 백은 뭐야 슛 백이었지요 그래야는 그래요 이 백에서 잠을 잤던거 아냐 많이 났었잖아 이렇게 분류를 하셔야죠 분류를 하셔야죠 분류를 하셔야죠 분류를 하셔야죠 모든 백이 이것도 이제 뒤에 남겨진 책 이렇게 한거야 또 그들은 라인스 뭐 하죠 올라가는거야 플러스 단어겠죠 맞아요 어디로 올라가요 구름 위로 올라가요 서로 보는데 그리고 스포츠는 뭐죠 스포츠를 해요 거기서 즐기다 라는 뜻이 있어요 즐거운 시간을 갖다 인정을 안 써야 또 have fun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에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바람을 즐긴다 요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다 좋은 단어로 그리고 뭐가 그 엔젤 더 엔젤이죠 그 천사 아저씨가 폼한테 말했어요 뭐라고 그가 그 엔젤은 누구야 폼이죠 그렇죠 오랜지 말하는 집저박폼은 너라고 말했겠죠 간저박폼으로 넘어온거야 폼이 좋은 소년이면 좋은 소년이 되면 그는 누구겠어요 폼 그렇죠 폼은 신을 가질 거다 누구로 그의 아버지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 신을 하나님으로 모실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결코 즐거움을 원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죠 갑자기 학교에 지금 안 배웠어요 응 그렇죠 나는 슬퍼 미저러블해 그러면 나는 항상 조이를 원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결코 조이를 원하지 않아 왜 항상 배불러 왜 항상 배불러 그리고 플러스 다른 거야 얘 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다르죠 즐거움을 원한다는 건 나는 비참하다는 얘기잖아 근데 결코 나는 즐거움을 원하지 않는다는 건 아이엠도 헴피스트 이런 얘기잖아 응 그리고 그렇게 탕은 뭐였어요 어워크 깨어났어요 이 어워크는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표현이 되겠지요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는 라이즈죠 인 더 닥 어둠 속에서 일어나요 어둠 속에서 일어나요 어둠 속에서 일어나요 마이너스 표현이고 리얼리티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 리얼리티는요 조금 다른 리얼리티죠 앞쪽에서 나온 현실의 리얼리티와 꿈을 꾸고나서의 리얼리티가 나오고 있거든요 두 개의 리얼리티는 조금 다른 의미를 몸에 가장 가져요 한번 볼게요 음 그리고 우리의 바방을 가지고 나오고 우리의 브러쉬니까 뭐죠 빗자루 그렇죠 빗자루를 일터로 가지고 가죠 됐어요 이것도 지금 어떻게 해야 스위터의 일을 시작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아침이 뭐하죠 차가울지라도 맞아요 삶은 뭐하다 행복하고 따뜻하다 따뜻하다 이 리얼리티의 똑같은 인식이 같아요 지금 달라요 네 스위퍼로스의 삶이 굉장히 불행하고 비참한데 엔젤이 등장함으로써 드림이겠죠 꿈이 오므로써 현실에 대한 트랜스포머티브한 인터프리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니까 리얼리티는 콜도 하지만 아침이니까 리얼리티는 콜도 하지만 삶은 행복하고 따뜻했다는 거죠 맞나요 네 이미 변화된 존재가 됐다는 거 마음속에 다시 들어있다는 얘기 네 현실은 사실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뭐하면 그들의 의무를 하면 그들은 뭐를 피해를 해를 피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 뒷부분이 사실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뭐가 애매해요 여러분 모두가 그들의 의무를 다하면 이라고 해서 어 그들의 의무를 여기서 뭐야 스위프겠죠 스위프겠죠 스위프를 하면 그들은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는 여기서 뭐죠 그쵸 죽거나 다치거나 굴뚝 청소하면서 아프거나 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현실 해탈이 정말 이루어진 걸까요 아니요 사실 여기까지만 이루어지면 현실 해탈이 일어나는 걸로 보여요 현실은 어렵지만 해탈해 있는 상태 마음의 상태는 근데 여기서는 다시 그들의 의무를 다 하면 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니들과 조종사를 쓰는 거 알겠지 여러분 니들과 낫을 쓰고 노동사 원형을 썼으니 니들 조종사를 쓰는 거에요 만약에 노동사를 쓰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트 니들 투 피어로 쓸 수 있겠지 맞아요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럼 요거는 뭐죠 현실 세계를 뭐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신을 영접하고 다 했는데 결국은 뭐하라는 얘기하는거죠 열심히 청소하라는 얘기로 끝나요 지금 청소하는 청소해도 괜찮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이렇게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세계로 끌고 가야 되는데 끝이 현실 세계로 마무리하면서 여전히 미저러울 하다 미저러울 하다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피참한 상태를 다시 한번 강인시키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꿈꾸고 행복하다고 했지만 지금 현실 상태는 그렇지만 좋은 말이죠 피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자체는 불행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 얘기죠 초월이 초월이적 이미지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선생님이 정리한지가 좀 돼가지고 요거는 학교 풀이터에 없는 얘기죠 그렇게 있는거니 없는거죠 요거는 선생님이 분석한 것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옛 마이 펑이 나타내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여러분 청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억구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정계가 그러면 요런 표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할 수 없다 라는 거 그래서 너의 굴뚝을 나눠쓸고 습곰댕이 잔다 라는 거죠 요 표현이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 라는 것을 분석을 해 놓은 거예요 자 디스컬리폰을 치는 거죠 말을 안해 아 모르는 거야 이렇게 바꿔서 나온다는데 이렇게 디퍼런스 디퍼런스 차이가 있다 뭐가 뭔 사이에 아까 전에 말했던 거잖아 아이가 노력하는 거죠 발음하려고 수입이라는 단어를 수입은 이름절이기만 수입이라고 발음해야 되는게 어려운 발음인 거야 다시 이걸 노력하는 거와 독자가 이해하는 거 단어 위프를 이해하는 거 사이에는 디스컬리폰스 어떤 차이 브리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소비상징으로 스위프하고 위프를 쓰고 간 거야 위프는 울다 라는 뜻도 돼요 울다 라는 뜻도 여러 가지 다 의료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아이는 보세요 스위프 청소해 청소 청소하라고요 스위프하라고요 라는 말을 말하려고 노력해 그러나 그는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럴 수가 없죠 아주 어리니까 그는 실제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나 리더에게 아이의 잘못된 발음은 들려요 아이가 직면하는 상황이 뭐라고 지금 위핑 우는 상황인 것처럼 느낌을 주는 거예요 소리상징과 의미상징을 같이 끌고 가는 걸 쓰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네 또 조용해 탐 결국 그거 신경 쓰지 마 왜냐하면 너의 머리가 베어하 할 때는 너 알지 수컴댕이가 너의 하얀 머리를 망칠 수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아이가 아이는 화자죠 화자 맞아요 화자가 노력하고 있어요 컴포트 위로하다 라는 뜻이죠 단어 동역 많아요 정리해야 돼요 다 꾼단 말이에요 인터넷에서나 자유들 분학 분석된 자료가 나오면 선생님들이 그대로 쓰기도 하지만 워딩을 작업을 한 번 더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걸 선생님이 말했어요 여기 형님 똑같이 나올 수 있어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점은 뭐죠 단어를 바꿔놓으면 동의로 반영 판단 안되냐 맞아요 단어를 모르는데 동의로 반영을 접혀요 그럼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의 원인이 안 쓰면 그리고 한영이 좋은 점이 있어요 1,2등급의 상황이 치열하거든요 3,4,5등급은 좀 헐렁해요 그래서 3등급 진입까지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1,2등급은 뒤지게 힘들고 아까 말한 것처럼 동의와 관여와라 자기의 발급은 2,3배로 늘어야지만 진입이 가능 진입장경이 1,2등급 대원외고는 3,4까지 진입장경이 세요 근데 나머지 외고들은 한영도 그렇고 1,2만 좀 어렵지 3까지 진입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대원외고는 3,4 안 좋게 5까지 진입장경이 만만치 않아요 되게 세요 여러분 행복한거죠 대원에서 하는 노력과 여러분이 하는 노력을 하면 여러분은 1,2를 많이 줄 수 있는거에요 근데 얘네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3,3만 여기서 1,2 맡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이렇게 다행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위로하자 라고 했죠 그 아이는 노력해 위로하려고 하면 대니아라고 위로하는거죠 그의 머리가 더이상 수콤당에 망쳐지지 않기 때문에 라고 위로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독자들은 알죠 그것이 뭐하다 실제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 라는거에요 저 머리 아파요 그럼 목 잘나 머리가 없어지면 머리가 안 아플거야 그러잖아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맞아요 몸맥상 아이러니를 쓰고 있는거에요 이 글은 아까 선생님 말하는거 있어요 1차적인 표현과 리더라는 말을 쓴 것은 심층적인 이해를 얘기하고 있는거죠 아까 말씀하셨던거 이해를 아시죠 모두가 의미를 다하면 전혀 피해를 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게 두가지 약간 상징을 잘했잖아 표면적으로는 피해가 없다는거고 현실적으로는 군뚝청소하는데 뭐가 행복한거 피해가 없어 미저러분한 상태지 맞아요 독소리를 갈아서 두개의 의미를 계속 끌고 오고 있는거죠 또 산후평면 얘기하고 있어요 응 산후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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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와 관련되죠 굴뚝이 굴뚝이 산후평면과 관련이 되기는 하죠 그냥 그 산후평면 인공의실이 너무 떨어져서 그 군뚝나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켜줄 의무를 다하고 그런것도 나오고 해요 여러분 특이의 내용을 보면요 그 반려부기사들이 밑에 넣어놨어요 선생님이요 해봐요 아침이 살았기 때문에 당은 행복하고 따뜻하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것은요 쉬운거죠 안심시키다 보증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람이 그 자신에게 안심시켜 뭐라고 어떤해도 그에게 오지 않을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어떤해도 오지 않을거라고 자기 자신한테 안식하는거 자체가 슬픔이죠 불뚝에 들어가면서 나 괜찮을거에요 저 좋아요 라고 들어가는 모습이 슬픔을 자아낸다는거죠 그렇게 가고 있는거야 만약에 그가 그의 일을 충실하게 한다면 엔젤이 말한 것처럼 자기 일을 다 하면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엔젤이 말한 것처럼 이라는 것도 자기 일을 다 하면 이라는 것도 결국은 아까 말하면 기존 현실 체계가 아이들에게 이것을 강요하는 현실이 되는거죠 아까 그것하고 연결하는거죠 의무를 닦자 굴쪽을 청소하는게 애들의 의무니 아니지 집에서 늦잠자고 지양고싶은대로 다 하는게 애들의 의무지요 맞아요 의무가 아닌데 의무가 되고 있잖아 아까 말한 사회적 현실이 그대에 반영이 되고 있는거지 굴쪽을 청소하는걸 의무라고 단정짓고 얘기하고 그러면 노함 대학원에서 노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배경적으로는 깔려있는 배경이 되겠지 맞아요 왜 이게 애들이 누우고 해야되지 아까 말한거지 잘했다고 지내서 살면서 결국은 법 자체도 문제잖아요 왜냐면 굴뚝에 굴뚝이 이렇게 일자였다면요 쑤시면 되거든요 길 막대기나 이런거 쑤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켜져있으면 쑤셔서 청소가 돼요 안되고 굴뚝에 많이 끼겠죠 훨씬 많이 낀단 말이야 이런 사회적으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에 의해서 희생자는 누가 된거죠 애들이 된거죠 애들이 그런 사회적 현실을 깔고 가고 있는 그린거죠 그러나 리더는 안다 그가 이미 고통받고 있다고 하드옵으로부터 됐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이해를 안되면 이런식으로 실제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이런 의미고 이런식으로 이제 두가지 표현을 자 그들의 의무 이거 갖고 설명했던거 같은데 아이들에게 의무는 뭐죠 굴뚝을 청소하는거죠 독자들에게 의무는 뭐죠 굴뚝을 청소하지 않는 법 지내는 청소하지 않으니까 애들한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 뭐 이런식이 되겠죠 이것도 이제 배경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영국의 신이자 예술가인 윌리암 브레이크가 쓴 시이다 시대가 나왔죠 여기에 속한다 순수의 노래에 속한다 이 시를 이해하는 한가지 방법이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거 아까 말했죠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 사회비판의 시로 이해할 수 있다 됐나요 영어로 쓰겠죠 선생님은 말도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어린아이들이 몇 푼을 돈에 팔려 굴뚝 청소를 하여 다치거나 심지어 죽기도 한다 경락의 굴뚝은 좁기에 굴뚝이 작은 아이들에게 청소를 해야겠다 그러면 사회비판적으로 할 때는 이해가 충분히 안 아까 말했던거죠 그리고 굴뚝 청소부에 대한 사회들을 참조하였으니까 여기를 뭐라는거고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관련 기사예요 여기 관련 기사 구참하게 살고 이렇게 했다라는 관련 기사를 보시면 죽음 얘기가 나오고 요단은 뭘까요 여러분 위난하여 가는게 아니고 할게 정말 많구나 라는 청매제라는 뜻이죠 시작 청매제가 됐다는거죠 이렇게 주의법 아까 말했던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거구요 요거 이제 줬어요 됐어요 다 줬으니까 아직 안 받았지 이거 이렇게 사면 될거 같구요 그 다음에 선생님 다른 한신은 아직 안 받은거 같은데 네 네 그래서 빨리